이번 시간에는 동방 종목에 대한 종목 분석 및 차트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방 같은 경우는 어떤 주가 재료와 모멘텀이 있는지부터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시장 재료를 체크를 해보면요. 티몬과 이메프 정산지원 사태가 날립니다. 계속적으로 소사고인 관련해서 티몬하고 이메프가 정산지원이 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정산지원 사태 관련해서 200명 정도의 환불 진행을 하고 있고 추가 지급은 어렵다고 현재 선포함으로써 관련 반사수회로써 바로 KCTC, S24 특히 동방 관련해서 모멘텀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바닥 구간을 찍었다는 인식과 함께 이제는 이러한 재료와 함께 거래량이 터짐으로써 이제 추세전환을 한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각광을 받고 있죠. 그러한 부분들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차트를 통해서 핵심 대응가격 전략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디서 사야 되는지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어디에 손자를 잡아야 되는지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 아니겠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명확한 차트 분석 그리고 대응 전략에 대해서 하나하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강력한 상승 이후에 가격 조정이 나왔고요. 기존의 매물대를 다시 한번 터치를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기존의 저점은 깨지지 않았다는 게 매우 중요하죠. 이 구간에서 매물대를 만들었고요. 박스권 상단이던 3천 구간을 현재 돌파한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눌림이 나온다면요. 이 3천 구간은 강력한 지지 구간이자 매수 타점으로 보이고요. 3천 구간 기억해 두시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기존의 저점을 이탈하는 2천으로 짧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목표가인데요. 현재 크게 파동이 열려있다는 게 기대 수익을 높여갈 수 있는 손익비가 좋은 구간이죠. 1차적으로는 기존의 저항을 강하게 받았던 5천 구간이 1차 목표가로 보이고요. 여기 핵심 매물대가 위치해 있고요. 이 구간에서 반절 매도하신 다음에 이 구간마저 뚫어준다고 한다면 현재 작게나마 여기 주봉 갭자리가 있습니다. 주봉 갭자리 8천원 구간까지는 갭자리의 원칙에 개배법칙에 따라서 메꿔줄 확률이 매우 높겠죠. 2차 목표가 8천원 구간까지는 안전하게 수익 내셔라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렇게 핵심 대응 가격 전략들 매수과부터 목표가 손절가 하나하나 체크해드렸고요. 내가 정말 수익이 간절하시다라고 하시는 분들 딱 한 주라도 직접 사서 제가 이야기 드린 가격에 반드시 매매해보시고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검증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요. 구독자들을 위한 특별한 무료 혜택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AI 알고리즘을 이용한 급등지 추천 프로그램 주식닥터 프로그램에 대한 무료 사용 기간 혜택 이번 연도에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 연도 기간 동안 쭉 드린 다음에 내년에는 완벽하게 유료 전환을 할 예정입니다. 유료 전환을 하게 되면요. 가격, 부담 그런 부분 당연히 있기 때문에 지금 무료일 때 좀 사용해보셔라고 강조드리고요.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공학과 AI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접목한 급등주 발굴 바로 어플과 PC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었고요. 1년이 넘는 백테스팅 기간 동안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왜 이걸 소개하느냐 우리 구독자분들 매번 채널에 시청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영상 수익 저에게 가져다주시죠. 물론 후원도 해주시고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보답할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주요 알고리즘을 가지고 앱과 PC 버전으로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공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값들이 맞는지 꼼꼼하게 백테스팅을 한 이후에 정말 괜찮겠다. 안정성과 수익률을 충분히 검증을 하고 이렇게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에게는 이러한 AI 기반 급등주 자동 발굴에 대한 무료 버전 어플과 PC 버전에 대해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니까 비용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보시면 이름은 주식 닥터입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진단하고 그 다음에 치유해서 소생시킨다.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이다시피 어플의 메인 화면과 그 다음에 PC의 메인 화면 두 개의 화면 보이실 겁니다. 오늘은 어떤 테마가 오르고 남의 시초가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 장중에 수급이 들어오는 급등주는 어떻게 고르는지 그리고 장중 이슈 테마는 뭔지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어플 다운로드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따로 보내실 거 없고요. 그냥 플레이스토어에 바로 주식 닥터라고 치신 다음에 지금 이 로고 마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 확인한 다음에 다운로드 눌러주시게 하시면 됩니다. 매우 간단하죠? 그 다음에 다운로드가 완료된 다음에는 열기 버튼을 누르면 어플이 실행될 겁니다. 그럼 어플이 실행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다음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 화면이 메인 화면인데 이렇게 오른쪽 위에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이 좌측 보시는 것처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창이 나오는데 밑에 보시면 제가 화살표를 해놨는데 가입하이 보이시죠? 가입하기 눌러주시고 회원 가입하신 이후에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화면을 오른쪽 상단에 로그인 버튼을 클릭해서 회원 가입을 한 다음에 다시 회원 가입 이후에 로그인을 하시면 그게 끝입니다. 지금부터 어플 간단히 소개해드리면서 어플이 어떤 종목을 포착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돌격대장이라는 게 있고 모닝파워라는 게 두 개 보이실 텐데 먼저 모닝파워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릴 겁니다. 모닝파워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초가의 가장 강한 수급과 시초가 돌파 매매가 나올 확률이 높은 종목들을 검색해 줍니다. 흔히 말하는 시초가 매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시초가 돌파 매매 종목을 장초방 공구시부터 공구시 10분 사이에 잡아줍니다. 수급이 몰리고 상승 여력을 어플에서 실시간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각각 KBI 메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흥구석유 이런 식으로 주요 급등주들을 시초에 잡아낼 수가 있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장 시작하고 어플 신호만 기다리면 수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종목을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구독자분들한테는 무료니까 걱정 마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은 돌격대장 전략 관련한 사항입니다. 돌격대장이란 흔히 말하는 장중에 나오는 수급이 올리는 급등주를 뜻하고요. 수급이 갑작스럽게 몰리면서 VI 발동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이러한 식으로 잡아주게 됩니다. VI 한 번만 먹어도 보통 10% 이상 수익인데 보이시죠? 하루에 한 종목이 아니라 이러한 식으로 여러 종목들을 당일 수급주들을 포착해서 알림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거의 다 수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가장 많은 신호가 나오는 시간대가 바로 오전입니다. 보통 장중 활발했던 부분들이 오전장에 보통 활발하게 되죠. 오후도 나오긴 하지만 우리가 주식을 하면 보통 오전에 거래량이 폭발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AI도 학습을 하고 이것을 알기에 오전에 포착 종목이 더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미리 걱정하시는 부분이 하나 있을 겁니다. 이거 애플 계속 켜놓고 있으면 핸드폰으로 다른 거 못하는데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플이 AI 알고리즘 기반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포착을 하면 알아서 휴대폰 푸시 알람으로 바로 알람이 오게 되고요. 이 종목 지금 급등한다라고 알림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업무 하시면서 알람이 울리면 확인하고 나서 매수하시면 그게 끝입니다. 그래서 종목을 못 봐서 신호를 못 봐서 수익을 날릴 일이 전혀 없죠. 정말 편하게 잘 만들었고요. 수익률도 짱짱한 우리 주식닥터 어플 빨리 우리 구독자분들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자동 휴대폰 알람기를 통해서 놓칠 일이 없다는 거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엄청난 기능이 하나 또 있습니다. 종목 상세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지금 이렇게 빨간색 박스에다가 종목명을 기입하고 나서 관련 종목을 보게 되면은요. 어떤 부분이 나오냐. 클릭을 하시면 바로 이러한 화면이 나옵니다. 실시간으로 해당 종목에 대한 외인 순매수와 기관 순매수 다음에 상승 확률과 차후의 관련 테마와 유사 테마로 이어지는 수급들까지 미리미리 정보를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수급 동향과 함께 AI 알고리즘이 분석한 상승과 하락 확률 표시를 통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다고 저는 강조드립니다. 모바일 설명 여기까지 드리고요. 지금 간단하게 모바일 앱을 다운받을 수 있는 방법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주식닥터 검색해서 다운로드해서 회원 가입하신 다음에 사용하시면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내가 PC 버전으로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디테일하게 좀 만들어놨습니다. 영상 마치기 전에 주식닥터에 대한 사용 가이드라인 궁금하신 분들 그 다음에 추가로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요. 주식닥터 앱 하단에 챗봇문이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2024년도 구독자 혜택으로 모두 사용하실 수 있도록 무료 혜택 드리고 있으니까 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으셔가지고 회원 가입한 이후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차후에 내년 같은 경우는요. 유료화 계획도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좀 사용하시면 조금이라도 하루하루 더 빨리 수익 보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